어? 아, 또 시켰네. 대박! 왜? 전형물 씨? 어떡해. 물 많이 시켰는데. 어, 잠깐만, 조심해. 네? 간다고요? 안녕하세요. 아, 남친 간다고요? 아유, 남친이. 어떻게. 왜,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? 왜요? 새로 신호로 집 차려야 된다고? 이제야 간다고 얘기도 안 하고. 안녕히 계세요? 자, 진해서 들어줄게요. 아니, 아니요, 이거. 아니, 좀 시켰어요. 아, 집 시켰네. 아, 고마워요. 집 좋네. 뭐야, 내가 놀라키려고 했는데. 어떻게 왔어? 뭐 어떻게 와? 버스 타고 차 타고 왔지. 아, 진짜? 나는 진짜 함부로 오면 어떡해. 뭘 함부로 와? 니네 집이 우리 집이고. 우리 집이 니네 집이지. 함부로. 야, 섭섭하다. 아, 그럼 악수 못 하겠다. 너, 근데 뭐 너무 늦쩍 온 거 아니냐? 오늘 이사는데 갑자기. 아니, 나 늦었다고 생각했어. 나 진짜. 이사할 때 같이 이삿짐도 옮기고 같이 그랬었어야지. 약간. 내가 좀 오빠 같네. 뭐가 오빠야. 솔직히 나 오늘은 알았으면 됐어요. 오늘은 루루랑 넌. 그냥 오늘 둘이 너무 재밌었던 거 같아. 창의가 딱 오니까 또 재미있는 이 상황을 깨는 거 아니야? 진짜 호랑이 또 제 말 듣고 온다. 아침에 창의 오빠를 계속 얘기했었어요. 아, 나 창의 오빠 좋은데? 재미있어서. 창의 오빠. 오빠 어디 가요? 그럼 창의한테 가, 창의한테. 창의 오빠 전화번호. 얘기했더니 저녁에 창의 오빠 왔어요. 응? 창의 오빠 왜 왔지? 약간 너무 신기했었어요. 야, 근데 진짜로 오늘 그냥 온 거야? 어, 그냥 왔지. 그럼 뭐 하러 와. 나는 너한테 따로 집들이 한 번 하려고 그랬거든. 따로 이렇게 집들이 하기는 아닌 거 같아. 아니지, 아닌데. 내가 알아서 편하게 오는 거지. 우리 집 비밀번호 1, 6, 0, 2, 2, 3. 0, 2, 2, 3. 그냥 혹시나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요일. 아유, 오빠 쟤 아끼는 친구인데. 아끼는 친구인데 뭐 훔쳐갈 수도 있단 말이야 쟤. 저를 막.